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전번에 이어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은효사건 등 한국의 한일관계사의 왜곡의 시작인 강화도조약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도조약 이렇게도 부르고 또 조일소상호통상조약 이렇게도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조일소조기고 강화도조약은 강화도에서 맺어졌다고 해서 붙인 속칭이죠 그럼 정식명칭은? 조일수호조규 조일수호조규 네 수호조규 그래서 조일수호조규를 써야 되는데 교과서에는 강화도조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조일수호조규를 1876년에 체결할 때 이 조일수호조규는 달리 이야기하면 또 총론격인 총론격이고 총론격이고 세부사항을 정한 것은 강론에 가서는 5개월 뒤에 76년 이건 2월 3일인데 7월 6일 되면 부록과 무역규칙을 정합니다 그게 이제 무역에 직접 적용하는 거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통상하자 그러면서 약속하는 거죠 총론 수준이고요 총론 수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총론을 이야기하고 강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뤄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그럼 이제 운요호 운요호라는 게 우리 함께 참 익숙한데 이번에도 이제 주제하시고 또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가는 운요호 사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일단 운요호 사건을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거 해냄외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읽어보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조선에 새로운 국교 수립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왔다 메이지 유신이 1868년입니다 이제 메이지 유신 하지만 일본을 황제국이라 칭하는 등 전통적인 외교 형식에 어긋나는 문서를 보내자 조선 정부는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것을 서계 거부라는 서계 거부 사건입니다 외교 상호간에 국가간에 어떤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이 조선에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를 계기로 메이비지 정부 내에서 조선을 정부로 하자는 정한론이 일어났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정한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몇 년 뒤 일본은 군함을 보내 부산에서 무력 시위를 한 뒤 강화도와 영종도를 불법 침입하였다 그리고 일본 관리의 군함 파견 건의서에 보면 일본 군함 한두 척을 파견하여 서시마 섬과 조선 사이의 바다를 측량하게 하면서 우리 측 의도를 시위하면 일본 측 의도를 시위하면 다른 때 대규모로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 달성이라는 것이 이제 통상 조약을 맺는 겁니다 개항을 해서 서로 무역을 하자는 건데 이 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몇 년 뒤 일본은 군함을 보내 부산에서 무력 시위를 한 뒤 강화도와 영종도를 불법 침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과서가 유일하게 이 부분을 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것은 2020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인데 이전 교과서는 이 운요 사건이 혼란스럽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부산이라고 나오죠 부산에서 무역 시위를 한 뒤 그 다음에 또 강화도와 영종도를 불법 침입하였다 이 문장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이 맞습니다 하나는 음력으로 4월달이고 하나는 음력으로 8월달인데 중요한 것은 밑에 일본 관리의 군함 파견 건의서가 이게 4월달 운요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보면 그 다음에 또 운요 관련되는 이야기 위에 보면 1875년 일본은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여 도발하였다 강화도에 나타난 운요원은 경고 사격을 받자 영종도에 상륙하여 살인과 약탈을 저지른 후 돌아갔다 일본은 국기를 개양한 군함에 조선이 포격한 행위는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군함을 동원해 통상조약을 맺자고 요구해왔다 이에 조선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여기 빨간 줄 그어진 부분이 일본은 국기를 개양한 군함에 조선이 포격한 행위는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건 사진이 아니고 일러스트입니다 이건 그림입니다 일본은 과거 미국이 자국에 강요했던 외교 방책을 본던 무력을 사용해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였다 이건 아마 박사님께서도 운요원이라는 그림이 아마 눈에 익으실 겁니다 경부야 이게 운요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도 좀 기숙합니다 충분히 워낙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운요원가 아닙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은 운요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국기를 개양한 군함에 조선이 포격한 행위는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주장하면서 통상조약을 맺자고 요구해왔다 이건 사실 아닙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지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쇼군 체제에서 조선은 쓰시마섬과 연락이 된 거죠 네 저 주항하고는 아무 그게 없이 그런데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이제 대정본관을 해서 쇼군 체제에서 천왕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통치 체제가 바뀌었죠 바뀌니까 이제는 주항에서 천왕이 이제 최고 통치자가 됐기 때문에 조선의 외교 문서를 보내는 외교 문서의 주체가 쇼군 스시마 번주에서 이번에 천왕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스시마 번주하고는 조선의 이조판사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예조판사라든가 이렇게 레벨이 맞았었는데 이전에는 천왕이 되니까 조선은 국왕에게 직접 외교 문서를 보내면서 그 문서에는 자기네들이 황제할 때 황자를 쓰고 대일본을 쓰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 보니까 조선에는 어이가 없는 거죠 조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런 예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서를 보낸다 해서 다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격 조선의 위격 격이 안 맞다라고 단정짓고 서계 접수와 사신 접견을 계속 거부합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로 1876년 광화도 조율수족이 체결될 때까지 7년 동안 계속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신 보내도 조선에서 안 받아들이고 외교 문서 보내도 서계를 보내도 안 받고 하니까 이거는 외교상 수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 조회에서는 정안론이 돼야 되거든요 쳐들어가야 된다 이대로 또 우리는 수모를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안론을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 사람도 있고 해서 그 과정에서 이런 정치적 사건을 이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873년이 되면 이제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이 상징이 됩니다 교과서에는 보면 흥선대원군이 국정에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고 이렇게 지난 시간을 다룬 건데 그렇게 서술된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서술이고 이제 흥선대원군의 불법 영향력이 상실되니까 오히려 고종은 일본과의 통상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되겠다 하면서 관계해보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74년에 일본 외무성의 모리야마 시게루가 동네에 있는 외학훈두 현석훈하고 이렇게 또 논의를 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해보고 가자 그러면 외학훈두가 외무성에서도 서계를 보내고 쓰시마 번주의 명의에도 서계를 보내라 그럼 우리가 검토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또 대일본이라고 써놓고 황상이라고 써놨단 말이죠 일본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조선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계속 한문을 써서 보냈는데 이제는 일본으로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그전에는 서시마 번주가 조선에 문서를 보낼 때에는 문서 위조의 우려가 있어서 조선에서 도장을 파줬습니다 이 도장을 찍어서 보내라 그것만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리고 이 도서라는 것이 도장입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우리 이제 필요 없다 갖고 가라고 돌려보내줍니다 이제 사실 서시마 번주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다가 사신 젖대를 할 때는 사신이 서로 이야기할 때는 또 복장 문제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복을 입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조선의 입장에서는 참 우물 안에 개구리죠 조선 입장에서는 우린 용로를 못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모든 것을 또 무산시켜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계속 물을 매긴 거네요 그래서 오늘날하고 좀 거의 좀 유사하다는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여기서 계속 뭐 이렇게 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서류적 수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서류적 동네에서 아예 거부를 해버리니까 어쩌면 또 오늘날하고 너무 비슷하네요 예예 안 그래도 이 이야기가 오늘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말로 뭉개버리고 뭉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조선이 와서 이렇게 협상을 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히로쯔라는 사람의 명의로 본국에다가 무력시위해달라 이것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일본 군함 한두척을 파견해가지고 서시시마섬하고 조선 사이에 바다를 막 청량한 척 하면서 이렇게 시위하면 우리가 통상 압력을 넣어서 서로 이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무력시위를 주문하니까 음력 4월 20일 날 해군함 운오가 부산함에 입항합니다 입항한 때 조선에 있는 현서군이라든가 이 사람들 거기 가서 탑니다 타서 구경도 하고 한번 타보라고 구경하는데 거기서 포도 한번 이 성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라고 포도 막 쏩니다 그런데 조선에 어떤 공격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신문물도 있다 이렇게 과시도 하고 그럽니다 뭐 어느 정도 압력도 넣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또 5월 9일 날 또 제2테이미호호 정묘호호가 또 입항해서 운오하고 같이 무력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두척 했을 때 운오호호와 제2테이미호호 두 대가 두 선박이 와서 무력시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문제입니다 8월 달에 강화도는 서해 항로를 측량하면서 일본 선박 군함인데 그 당시 군함 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선박은 군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군함이라고 해서 특별히 군함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측량 선박도 군함 무슨 선박도 군함이었으니까 저 요동반도 있는데 우장으로 가는 도중에 난지도 지금의 난지도가 아니고 영종도 있는 쪽의 난지도 수심이 좀 깊은데 본선을 정박시켜놓고 거기서 단정리에 내려가지고 이제 담수, 먹을 물을 구하려고 강화도 초지진 쪽으로 접근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정보 교류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수군들 수군할 때 물수자가 아니고 지킬군자 지킬수자 그 수군들이 보니까 단정에 이상하게 오니까 총을 쏩니다 포를 쏩니다 그런데 포는 워낙 위력이 약해서 다치도 못했는데 아무튼 이 수군들이 포소리가 나니까 얼른 되돌아가서 본함으로 가서 보고를 하니까 그 본함에서 이거 뭐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함에서는 초지진 공격하고 초지진 공격은 포로 쏘고 그 다음에 또 영종진 지금 영종도 거기에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해서 포대를 공격하고 또 포대를 공격하고 또 상륙해서 방어하고 약탈하고 또 임명을 살상을 합니다 그때 조선인이 한 서른다섯 명 정도 죽었거든요 그리고는 우장으로 가던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되돌아서 나가사길에 가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돌발사건이죠 돌발사건 그런데 지난 교과서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섞어서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섞어서 이야기해버리고 또 아까 4월달 부산항 운요사건대에는 무력시위가 있었고 여기는 무력시위가 없었는데 무력시위했다는 이야기까지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 교과서는 그것이 그동안 제가 수없이 문제 제기했더니 거의 다 없어지고 그런데 한 군데 교과서 아직도 거기 남아있어요 그 교과서가 이번에 새로 진입한 교과서 여기가 초지진입니다 이 앞에 노란 초지진 영종도 바로 앞이네 네 바로 영종도 있고 영종도와 초지진 중간쯤에 난지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본함이 본선이 이제 정박해 있고 결국은 이제 4월은 부산 앞바다에서 무력시위를 했고 8월은 강화도 인근에서 일어난 돌발사태입니다 물론 연구자들이 어떤 무력 도발을 일부러 유도했다고 연구자들의 논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기록을 보면 이런 돌발적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무력시위는 없었습니다 영종도에서 사건 상륙에서 인명까지 35명 죽이고 그때 바로 나가사키를 귀환해버리죠 그런데 교과서를 보면 이게 지금 동화출판사입니다 동화는 좀 오래됐겠네요 올해 겁니다 이거는 이건 올해 지난번 교과서 올해부터 사용한 거 그리고 동화출판사는 좀 역사가 오래됐죠 네 오래된 거 그런데 이제 출판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필자가 자꾸 바뀌면서 그 지필자들이 어떻게 쓰느냐 달려있죠 그런데 교과서가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은 똑같은 걸 배워야 되는데 서로 다른 내용을 배웁니다 이제 정말 문제네 이거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서로가 같은 역사를 같이 배워야지 네 다시 하시죠 그래서 따로따로 배우다 보니까 서로 대립을 하고 논란이 되는 거죠 운우 사건 이후 일본은 피해 배상과 조선의 모노백 개방을 요구하며 경기도 해안 등지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피해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피해 배상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지도 않았고 이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의 어떻게 저렇게 없는 이야기를 꾸며놨을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자료를 읽나 안 읽나 그냥 소설 수납구만 네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신편한국사 그런 데서 출발합니다 모든 오류와 왜곡의 근원은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그게 일종의 위키에 비싼 거군요 네 그런데 거기 검증되지 않고 잘못된 논문들이 있는데도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표준안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 쓰고 싶은 걸 갖다 씁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하면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이다 국산편찬위원회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려버리죠 조선 정부는 논란 끝에 일본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해서 동화출판사 앞에 첫 번째 문장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픽션이라는 이야기죠 네 이건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뭐 그거 한 사람들 한 게 좋겠네요 초창기부터 반일감정을 조성하는 다만 이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가 반일감정조장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아주 시발점이겠죠 네 시발점이고 왜냐하면 이번 교과서에는 그나마 좀 줄어들었는데 지난번 교과서에는 여기에 보면 침략 약탈 이런 용어들이 막 난무했습니다 제가 계속 무슨 의미로 침략이라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시마스 이번에 새로 진입한 교과서입니다 일본은 국기를 개양한 군함에 조선이 포격한 행위는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군함을 동원해 통상조약을 맺자고 요구해왔다 국기를 개양한 군함에 조선이 포격한 행위는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이거는 이걸 가지고 원인을 삼아서 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사실 무근입니다 물론 우리 군함에 왜 포격을 했느냐라는 이야기는 일본 대표하고 우리 대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등장만 합니다 애초에 이게 원인은 아니었죠 이것도 내용을 모르고 쓴 겁니다 지필자가 그 다음에 강화도에 나타난 일본 군함은 군함 운우원은 초지진을 공격하고 영정도에 상륙하여 가나와 민가를 노략질하며 조선의 문호개방을 요구하였다 아까 그랬죠 바로 기한했다고 그런데 영정도에 상륙하여 가나와 민가를 노략질하며 조선의 문호개방을 요구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노략질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인명살상은 맞는데 거기서 조선의 문호개방을 요구할 게재도 아니고 3일 정도 하다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이건 천재교육 이 천재교육도 이 교과서뿐만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운 학생 아까와 같이 배운 학생 서로 다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게 나중에 시험에도 또 문제가 발생하겠네 출제하는 그렇죠 문제 발생하죠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같은 역사를 어떻게 네 그러면 조선에서 문호개방을 요구하였다 민가를 노략질하며 조선의 문호개방을 요구하였다 하고 수능에서 출제됐을 때 이 문장을 안 보는 학생은 틀렸다고 하겠죠 왜냐면 이 교과서면 있으니까 심각하네 그런데 이 정권은 이것이 역사인식의 다양성이라고 자꾸 우깁니다 다양성은 이 운요가 왔는데 왜 왔느냐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느냐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 라고 또래 아이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야죠 그 다음 비상교육 나름대로 좀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도 지난번에 있었던 그 틀을 못 벗어놨습니다 이 무렵 일본은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운요호를 강화도에 보냈다 운요호를 강화도에 보내고 이전에 4월달에 부산에 보낸 것은 통상수교를 하기 위해서지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에는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반일감정조장 이게 역사외국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학원 강사들 일선학교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증폭이 돼 버립니다 기정사실화 돼 버리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8종 교과서에 있는데 채택율이 다릅니다 채택율이 다르다 보니까 채택율이 가장 높은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 다른 것은 맞는데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는 그것이 정설이 돼 버립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수가 채택하는 것 네 다수설이 다수설이 돼 버리죠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뭐 굳이 안 읽어도 되고 그리고 이후 일본은 병력을 보내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였다 병력을 보내서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조선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 구르다 기호닷가를 대표로 해서 협상단을 보낸 것이지 병력은 그 사람들을 경호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지 이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지 지필자들이 교과서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이후 일본은 병력을 보내 이것도 잘못된 서술이죠 이게 정말 표준안이 필요하네 네 자 그런데 운요사 이 그림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것이 운요라고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고 또 최소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그림이 전부 다 운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요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데 일본 대표가 아니 당신들은 우리 선박 단정에 우리 선박에다가 총을 쏘지 포를 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일본 선박인지 몰랐다 우리 대표가 아니 우리 선박에는 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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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도치는 다 국기를 세워서 우리나라 패를 표시하였다 세 개의 삼범 세 개의 도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도대체 두 개 밖에 없잖아요 세 개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고종신로기에도 그렇고 시명일기라고 이것이 시명일기가 뭐냐면 이 책이 바로 신혼 신혼 이것이 2010년도에 나오는데 김종학 서울대 김종학 선생이라고 이분이 제가 한문학 전공자인데 번역을 아주 정말 잘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연구자로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이 아주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그야말로 구력적인 죄악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가 네 그리고 정말로 무능한 조선의 관리가 일본에게 구력적으로 당했다는데 신혼 이분 정말 기계가 대단한 분입니다 절기가 네 여기에서 지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결국 신혼대감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또 조선이 원하는 대로 저약을 그대로 다 꼽힙니다 에휴 뭐 모든 게 다 진실 위에 서야지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참 욕가지 있습니까 여기 이제 신혼대감이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접균대관으로 맞이합니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구르다기오다카 구르다기오다카 이 정권대신입니다 정권대신이 조선에 올 때는 일방적으로 옵니다 통보하고 그냥 바로 와버립니다 그게 1875년 12월 달인데 온다고 하니까 그때 조선도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손님이 오니까 손님 맞으라고 또 갑니다 갈 때 이 신혼대감의 직책이 뭐냐면 접균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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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균하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접균대관으로 갔는데 그만한 또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혼대감은 구르다기오다카가 만났을 때 그 구르다기오다카가 뭔 요구를 했을 때 자기는 나는 접균하러 왔다 나는 당신의 뜻을 받아서 조종에 보내서 거기서 다시 어떤 하명이 있으면 그것을 당신에게 전달해 줄 뿐이다 이런 식입니다 거기서 이 구르다기오다카가 사실상 그때 일본 내부적으로 정한론 반대파에서 굉장히 알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빨리 조선하고 이 조약을 체결해야 돌아갔을 때 정치적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신혼대감이 시간을 자꾸 끕니다 이 구르다기오다카가 정권이 있습니까라고 대부분 묻습니다 신혼대감 보고 그러니까 신혼대감이 당신이야 남의 나라 왔기 때문에 계속 보고하고 받고 할 수 없고 하니까 정권으로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정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 한 번씩 하려면 한 건 한 건 보고하고 받고 하려면 3일 내지 5일 걸린다 그러면 이거 언제 이걸 하겠느냐 그랬더니 신혼대감이 도리없습니다 도리없다 배째라 배째라 도리없다 기다려라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협상에서 시간에 쫓기는 쪽이 일단 진행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신혼대감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아주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 대표단에 소속된 중간급에 있는 좀 장난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걸 또 다른 사람 통역관을 불러다가 음식 대접하고 구워 삶아서 그 사람을 빼돌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왕따시켜 버립니다 이 신혼대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개 강화도 조약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외국과 맺었던 조약들 가운데 가장 불평등도가 심한 조약이다 이렇게 최초의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말을 배웠죠 네 그런데 경제학 하셨으니까 불평등이라는 말은 반대로만 하면 평등이라는 건데 이것은 강화도 조약은 통상 조약이거든요 우리 거래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통상 조약이라는 것은 한미 FTA도 그렇다시피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데 우리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유리하냐 불리하냐 유불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하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평등하다면 불평등하다 그러면 평등 불평등은 또 누가 판단을 하느냐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제3자가 판단하느냐 그럼 불평등하다고 했을 때 평등하다가 고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용어가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 유리했느냐 어느 부분은 유리하고 어느 부분은 불리했느냐 이렇게 따져야죠 한미 FTA 때 농산물은 불리하고 자동차는 유리했듯이 이렇게 해서 운요 사건의 그림은 일단은 이 그림은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림은 운요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운요 사건은 두 번인데 4월 달에 있었던 운요 사건은 부산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때는 분명한 무력 시위였다 그리고 8월 달에 있었던 강화도에 있었던 운요 사건은 돌발적인 사태고 무력 시위가 없었다 그리고 12월 달쯤 되면 일본 대표가 오는데 사실상 운요 사건 때문에 운요 사건을 빌미로 해서 여기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동안 8년 동안 7년 동안 외교 단절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못 참겠다 결단 내자 그러면서 온 겁니다 그게 운요 사건 하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협상 과정에서도 운요 사건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주요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거쳐가는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 조상들이 너무 무능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신헌에 신헌 대강 삼행일기 심행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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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행이 심미라는 것이 심도 강화도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신헌 신헌 대강 대표입니다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 조약인데 비교적 이 신헌 이분이 기계가 있게 조약을 이끌었답니다 그게 큰 순회 일본 대표와 함께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다 이건 벌써 협상에서 이기고 들어간 거네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서 안 집니다 안 밀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해하는 분들은 신헌이라 그러면 잘 모르고 신관우라고 하면 잘합니다 신관호 네 위당 신관호 이분이 쓴 글씨 중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복궁 경혜루 글자를 이분이 쓰셨습니다 경혜루 그 큰 글씨로 경복궁 경혜루 글씨로 아주 명필입니다 이분이 참 여기 보니 제이슨이라는 님이 과거 선조들이 왜 가난했고 힘이 없었는지 배우고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 이렇게 배웠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못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럴 텐데 그래도 신헌 대감에 태어났던 집에서 가보고 그랬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진천 쪽인가 그럴 겁니다 참 역사가 이렇게 반복된다고 일본이 그렇게 뭘 통상을 하겠다고 불러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그냥 말이 안 되면 좀 고쳐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아예 그냥 안 만나 줄 거면요 처음에 안 만나니까 일본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지소미아 때하고 똑같네 똑같습니다 만나 달라고 수없이 했는데도 조선에서는 안 만나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강화도 조약은 12개 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조간 1관 2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편집이 좀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맞추고 이제 정리하고 또 하나 맞추고 정리하는데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그 우리로 하면 제1조죠 네 1조를 하는데 이제 1관 1관이라고 관자를 그렇게 씁니까 네 그렇죠 관자도 쓰고 그 다음에 조도 쓰고 1측 2측 3측 칙자도 쓰고 이렇게 쓰고 그게 이제 조선 제1관이 조선 조선은 자주국이다 아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건 제가 제목 붙인 것이고 네 조선은 자주국이다 자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는 이 조율수호조규 요약해서 이 4개 또는 5개를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이게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아니 뭐 건사한데요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좋은데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억지를 써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지 교과서에서 땡깡을 뿌린다 이야기 억지죠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개 항구를 개항하여 통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한다 해안 측량하는 것도 불평등하다 그러면 지금 불평등하다는 것이 한국의 연구자들이 불평등하다고 평가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렇게 교과서에 가르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도 조약 하면 192연 192연인데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 바로 튀어나오는 게 불평등입니다 제 머릿속에도 그렇게 입력되어 있거든요 강화도 조약 이렇게 하면 억수로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완전히 왜곡된 그걸 하나씩 오는데 말씀해 보시죠 제1관 그 다음에 제10관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하했을 경우 모두 일본국의 기숙에 심리하여 판결한다 10관은 그럴듯하죠 또 뭔가 불평등한 느낌이 들죠 이것도 잘못입니다 하나씩 제1관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도 또 아까는 4개인데 여기는 동화출판사는 한 개를 더 넣어놨네요 구관 구관까지 넣고 양국 인민들은 각자 임의로 무역하며 양국 관리들은 조금 더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이거 하나 더 들어갔는데 오른쪽 보면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조향을 찾아보자 이게 다 주권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게 1관 2관 1관 4관 7관 9관 10관 이게 조선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또 불평등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불평등한 조약을 평등한 조항으로 바꾸어 보자 저는 이 동화출판사에서 이 질문을 넣어놓은 사람이 과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까 이 지필자는 절대 못합니다 저런 공부해서 대학도 나오고 했으니까 참 내 머리가 별로인데 그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문제를 확실히 꼬아놨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 조그마한 글씨도 있던 거고 이제 키워놨는데 아까 굳이 안 읽어도 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1관 4관 7관 9관 10관 그런데 9관을 언급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470을 많이 언급합니다 1470을 네 교과서 보면 강화도 조약에는 조선이 자주 구금이 명시되었으나 이는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어디서 이런 것을 끄집어왔는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약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상호 오해의 소질을 줄이기 위해서 명확하게 쓰지 않습니까 글을 문구를 정확하게 용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서 서로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있지도 않은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해서 가르치고 시험에 다 나옵니다 이게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미련인데 아마 지난번까지는 채택률이 가장 높은 교과서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일본의 전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치하였으나 이는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배제하여 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일본의 의도였다 이 통상조약에 조선을 침략하려는 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지금 저것도 참 문제네요 그냥 졸면서 업무화입니다 보니까 통상조약에는 저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통상조약에 무슨 침략 의도가 들어가면 장사하는 건데 장사하는 건데 우리가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든가 이쪽에 와서 선점하기 전에 미리 조선하고 조약을 체결해서 선점하려고 그리고 선점해서 자기네들 물건 갖고 와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교과서 서술은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종주권을 주장을 차단하고 그리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현행 교과서입니다 현행 교과서가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교과서 서술되어 있다는 얘기죠 서술되어 있고 교사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학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방송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처음부터 일본을 대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정의심을 키워주는 거죠 정의심을 키워주는 거죠 시작 전부터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일수 조교는 76년 2월 3일이고 그 다음에 후속 강론이 부록과 무역규칙이 7월 6일인데 서로 일본의 대표 구르다 기우다카 조선 대표 신은이 서로 합의하고 날인을 했습니다 됐다 우리 약속하자 도장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해서 조선국왕이 비준한 겁니다 이 조약에 대해서 그러면 국왕이 약속한 겁니다 그 내용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국가 간의 약속 오늘날 문재인 정권처럼 안 지키는 게 이거는 큰 문제죠 양국 대표가 서명 날인했기 때문에 또 국왕이 비준했기 때문에 일본은 그 당시에 국회를 통과했겠네 일본의 의회를 통과했겠죠 의회를 통과했겠네 국왕이 비준한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일본에도 비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요즘에 한일 간의 관계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지 참 국가 간의 약속은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조약이라는 게 약속인데 이걸 안 지키면 그건 조약에 의미가 없죠 조약을 지금 깨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화도 조약 조율 수호 조기부터 아이들의 이것은 잘못된 조약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에서 체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제 일관을 한번 볼까요 네 아 참 고정 비준입니다 네 비준 읽어볼게요 비준 짧습니다 아직 이것밖에 안 됩니다 조항마다 타당함으로 내가 비준하니 오래도록 시행하여 침묵을 더욱 두터해야 할 것이며 이 조약 안에 있는 행해야 할 각각의 일은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이 뜻을 받들고 일체를 조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어휴 멋있네요 네 이게 고강 비준이거든요 그러니깐 신헌대감이 독자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그 조정에 보내면 의룡부에서 고간대 대작대에 앉아서 하나씩 하나씩 문구 다 수정해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토의해서 이상 없으면 내려보내면 신헌대감 그거 가지고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굉장히 지루한 지리한 그런 입상이었겠네요 근데 구르다 기어다카는 아주 오금이 빨리 일본 가야 되는데 그리고 중간에 또 일본에서 독주 가는 군함이 또 옵니다 빨리 끝내고 오라고 너 뭐하냐 이렇게 네 빨리 끝내고 오라고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구르다 기어다카는 계속 조바심이 이 책이 드러납니다 조바심이 드러나서 빨리 빨리 그러다가 1월달 말쯤에 2월 3일이 돼 이게 체결이 되는데 2월 2일 날 체결되고 문서에는 2월 3일로 표시되어 있고 1월 말 25일쯤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중간에 모리야마 시계를 장난을 칩니다 계속 문제 없다가 갑자기 조선국왕이 도장을 찍는데 왜 이름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조선국왕의 이름은 외교 이렇게 외교 조약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조선국왕의 이름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흥대감 모리야마 시계류의 말을 듣고 구르다 기어다카가 이름을 써야 된다 아니 두 장을 찍는데 이름 없으면 되냐 그러니까 신흥대감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도 안 쓰는데 어떻게 국왕의 이름을 썼느냐 그러니까 구르다 기어다카는 기가 막히겠죠 아무래도 황당하기도 하겠고 이런 걸 써야 된다 아니 우리는 못 쓴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이 약속 파악 이거 모든 게 지금까지 우리 협상했던 무산될 수 있다 무산되도 도리없다 그러면 대단하네 구르다 기어다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력으로 조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흥대감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 군사력을 기다릴 이유도 없다 우리는 이름은 못 쓴다 결국 이름 안 씁니다 하 하 완전히 세계관이 다 다르구나 네 세계관이 그리고 결국은 그쪽에서는 워낙 급하니까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럼 이름 쓰지 않는 대신에 그냥 도장만 찍었고 도장만 찍었고 네 일본을 보낸 국서에 그리고 그 구르다 기어다카는 그동안에 조선이 8년 7년 동안 서계 접수 거부하고 사신 거부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어서 유감 표시하라고 그 당시에 유감을 안 쓰고 니우칠을 했자 니우칠 오자 회오 이 회오를 표시하라 3일 동안 공식적인 협상 과정에서 3일 동안 계속 이야기합니다 첫날 또 만나서 회오를 표시하라 그러니까 신혼대감이 지금 서로 잘하자고 하는데 그 말을 왜 꺼내느냐 이튿날 또 회오를 표시해라 아니 그건 독촉할 일이 아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또 독촉하느냐 3일째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최선의 예를 다하고 있다 더 이상 회오를 요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데 구르다기 3일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것만큼 받아가야 된다 유감 표시만큼은 받아가야 우리는 돌아가서 명분이 있다 그랬더니 그거는 당신의 명분이고 우리는 예를 충분히 갖추었으니까 지금부터 서로 잘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받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유감 표시 회오를 결국 못 받아 갑니다 그렇게 협상가로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분이 나중에 미국과의 협상은 그땐 정권대관으로 이분이 그분 아닙니까 이렇게 손톱이 길게 하고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아닙니다 신헌 신헌이란 분이 아주 뛰어난 협상가였네 그렇게 뛰어난 협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등 조약이 있고 거리가 먼 그런 조약을 그리고 조약을 조선에서 그쪽에서 내준 조약을 우리가 고칩니다 다 다 고치고 원래 13관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한관을 또 빼 버립니다 이건 필요 없다 우리 그게 최후국 대역 조약인데 상당히 주도적으로 했네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근데 뭐 다 자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수호조기 제1관을 보겠습니다 네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후 양국은 화친의 실상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서로 동동한 예로 대하며 조금 더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시기하고 싫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종전의 교제의 정을 막을 우려가 있는 모든 규례는 일체 제거하여 너그럽고 융통성 있는 법을 열고 넓히는데 힘써 영원한 안녕을 기약하기로 한다 아니요 아주 건사한데요 아니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글이 명문인데요 이게 침묵해 해칙도 그렇고 어디라도 제1관은 이런 명분이라든가 어떤 의의라든가 그런 것을 담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양국의 화친의 실상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서로 동동한 예로 대하며 이것이 왜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조선과 일본이 서로의 관계가 차등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대마드 번주는 조선왕보다 밑에 있었는데 메이저 유신 이후에는 조선왕보다 위에 있어버리니까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들어간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저기 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상당히 호혜평등의 원칙이 그런 게 느낌이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과거에 있었던 거 잊어버리고 평등한 서로 자주국의 평등한 입장으로 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주국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건데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데 자주국이 아니면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주국이 아니면 맺을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이게 지금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또 그런 어떤 천국의 간섭이나 그런 게 나온 걸 보니까 어떤 천국의 보호권이나 그런 부분은 은연중에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국이라고 일본이 해 줌으로써 너희들은 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라 이런 취지로 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약을 맺는데 속국이면 조약이 가능하지 않죠 그럼요 대등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주 독립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 다음에 우선 종전의 교제의 정을 막을 우려가 있는 모든 규례는 일체 제거하여 너그럽고 융통성 있는 법을 열고 넓히는데 이거는 이전에는 초량외관에서 일본과의 무역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만국공법에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서 국가 간의 무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외관무역 그 외관무역은 이제 모든 걸 잊어버리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과거에 잊어버리고 과거사 정리하고 지금부터 훨씬 낫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제일 좋아하는 통상적 조항입니다 이게 통상적 상징적이고 이런 선언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에서 체결 당사국의 당연한 조약입니다 당연한 자격이면서 조건이 바로 자주국입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아니 부동산을 계약하더라도 소유주하고 해야지 거기 세 사는 사람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자주국이 아닐 경우 조약 자체가 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주국이 일본은 자주국인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자주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약속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자주국이라는 것은 이 조율수호조기후 맨 마지막에 가면 연도 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도 몇 달 몇 일에 누구가 조약 체결했다고 쓸 거 아닙니까 이때 청의 연호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당하네요 대조선국 개국 485년 1392년 조선 개국을 이때 연도 표시의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자주국이란 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국 이것을 썼다고 교과서에는 1894년 과부개혁 때 개국 연호를 썼다는데 그것도 교과서서 다 틀렸습니다 이때 이미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다음에는 미국하고 조약체결되고 프랑스 독일 독일하고 다 조약체결될 때 그 다음에 미국에 조약체결될 때는 개국 몇 년 과로치고 즉 광서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연호가 과로 속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청나라 관리가 또 압력을 가했겠죠 압력이 아니죠 아닙니까 주선을 한 겁니다 아 주선 네 그러니까 그때 한 사람이 깊게 간려 좀 하죠 일본 우리는 미국하고 바로 할 수 없는 게 첫째 말이 안 통합니다 네 말이 안 통하고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일본에 주선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조선하고 우리 조약체결하고 싶다 근데 일본에서 주선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조선에서 반대한 겁니다 일본하고 그러니까 리홍장 리홍장이 그냥 그걸 알고 리홍장이 탁 나서서 미국 보고 미국에 이제 조약을 주선을 하면서 리홍장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에 속방이라는 걸 좀 넣어달라고 네 그렇게 했죠 그때 이제 슈미트 제도인 가능성이 슈펠트 슈펠트 슈펠트라는 사람이 그냥 안 된다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 때는 통역이 일본어 통역을 쓴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할 때는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거치는 거죠 여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뭐 일본에서 그 초랑이 외관에 있던 조선에 십 몇 년도 산 사람도 있습니다 네 걔네들이 통역을 하고 조선에서도 일본은 뭐 전어관이라 그래서 통역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일본하고는 일본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어관이 일본 통역관이 초등에서 오래 있어서 중간에 모리야마 시게루가 장난을 치니까 협상이 결렬될 상황이 되니까 그 신혼대감이 통역을 불러다가 너 조선에 십 몇 년으로 살았지 네 그럼 이 조선을 위해서 뭐 한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줄일 터고 그러면서 음식 대접하고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네 일본 사람이네 일본 사람이네 일본인으로서 부산 초량에 오랫동안 초량입니까 네 초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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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에서 그래서 조선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그거 삶았구나 로비라는 거네 네 그래서 불러다가 너 조선을 위해서 한 가지는 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단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리야마 시게루가 왕따가 되어버려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풀리는데 1월 25일 날 또 무슨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협상 결렬 위기가 왔거든요 위기가 왔을 때 고르다 기요다과가 나 이제 협상 끝났다 간다 그러면서 난 이제 본선에 타서 일본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신혼대회 가면 이제 급했죠 그랬더니 이제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또 중간 간부들 대표단 소속된 간부들이 신혼대회관 보고 가서 좀 말리세요 말리셔야 됩니다 글을 써 가시든지 말리셔야 됩니다 조선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이랬죠 한포를 사격하고 위협하면서 조선을 꼼짝 못하게 해 놓고 조약을 체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 포 포를 건물 안에 진열해 놓고 이걸 쏘고 위협했다 만약에 위협할 것 같다면 구르다 기오다카가 본선을 타고 돌아간다는 이야기 안 하겠죠 그대로 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르다 기오다카가 그때 보남에 올라서 돌아간다고 했는데 안 가고 대표단 숙소 뒤에 숨어서 지휘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지휘해서 결국 이제 성사를 시키는데 신헌 대감이 그때도 일본 대표라든가 이 사람들이 시킨 대로 알았다 내 글쓰겠다 현재 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사시킵니다 신헌이라는 그분이 대단히 참 유연했구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국이라는 것은 계약을 계약을 조약을 체결할 때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국의 표시가 연도 표시에 여기에 대한 대조선국 개국 이거 이것까지 다 그리고 대조선국이라는 것도 일본하고 협상을 해서 그럼 너희들이 대일본국 쓰고 우리도 대조선국 같이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좀 달랐거든요 여기 차등이 있었거든요 협상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네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예전 조약이 조율수 조기구 네 조율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약과 계약은 조문 그대로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에 없는 것을 갖다 끼워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조약은 조약 당사국끼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조선은 자주국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청나라에 제시해서 효력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제3국의 간섭이 이럴 근거로 이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조약과 다르게 뭐 청나라에 속국으로서 어떻게 했다고 했을 때는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어떤 그렇지만 일본이 청나라를 직접 이 조약 제1조를 제1관을 제시하고 당신들은 이 조약에 나와 있는데 왜 조선에 간섭하느냐 상식이 안 된 한번 정리해 주시죠 한번 정리해 가지고 1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설민석이거든요 인터넷 역사관계를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네요 조선을 쉽게 잡아먹으려는 간교한 흉게가 숨어있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합니다 그런 애들은 열광하죠 그리고 EBS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주국으로 해 줄 리 없잖아 이건 바로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은 일본이 먹어도 후탈이 없는 그런 나라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결국 정리하면 제1관은 그대로 조선은 자주국의 나라로 자주국이고 일본군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그대로 해석입니다 평등하게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자주국으로서 조약을 체결하자 그리고 자주국으로서 우리 약속을 지키자 이런 거거든요 네 대전제입니다 이건 제1관이 그런데 여기 무슨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조선을 쉽게 잡아먹으려는 간교한 흉게가 숨어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안 가르쳐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제1관 오늘 여러분들이 참 오늘 우리 김병헌 소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만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 지식하고도 상당히 반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또 다음 주제로 제4관이죠 제4관이 이제 부산 다른 조항에는 부산 외 두 개 한국의 개항 해안측량권과 영사재판권 허용 등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동화출판 또한 일본은 원산과 인천의 개항을 요구하며 정 아 정지가 아니라 정치 군사적 침략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지금 개항을 하는 것은 개방하는 것 개항이라는 것은 무역을 하는 겁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일본과의 운송수단이 선박밖에 없는데 항구를 만들어야죠 당연히 서로 장사를 하려면 어느 가게 들어가려면 어느 건물에 입점하려면 그 건물에 가게를 세례를 해서 하나 만들어야죠 그런데 개항을 하면서 항구 개방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조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몰상식한 이건 말이 안 되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교과서 집필을 한다는 게 통상을 하면서 참 사관을 보면 조선국 부산초량항에는 오래전부터 공관이 세워져 있어 두 나라 백성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 이 초량외관입니다 지금은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협파하여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준하여 무역사물을 처리한다 이때는 초량외관에서 그 안에서 개시대청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무역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일본에서 조선으로 보내는 무역하기 위해서 오는 배를 제한했습니다 항상 백척 이백척 어떤 데는 오십척 확 줄여버리고 이게 세견선입니다 세견선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무역하러 오는 선박수를 그동안에 제한했는데 이제 그거 다 없애고 이제 자유롭게 무역하자 이제 만국공법 국제법에 따라서 개항을 해서 서로 드나들면서 얼마든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 수요조규인데 여기서 제일 필수 조건이 항구인데 항구 열었다고 이게 불평등 조약이다 이거 주권 침해다 이거는 이런 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김영일 님이란 분이 이런데 맞는 표현이 모르겠으나 피해사관으로 쓴 역사책이네요 이렇게 그걸 피해사관이라고 이렇게 이게 참 살면서 보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참 힘들거든요 열등감이라는 걸 이게 열등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는데 과거에 좀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거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다 피가 떼고 이게 다 살이 되는데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피해 우리가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야기예요 나 참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오늘 안 갖고 오는데 치비개 조관을 전에 역사학자한테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눈이 땡그려지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다른데 여기도 보니까 제이슨 님도 우리들도 그렇게 배운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또 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실린 곳 중의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인민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해당 지역에서 임차한 터에 가옥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은 각각 그 편의에 따라 편의에 따르게 한다 이거는 무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죠 항구는 개방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박이 못 오는데 그러면 이 통상조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5관에 가면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 연해가 통상하기에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시기는 일본역 메이지 9년 2월 조선역 병자년 2월부터 개선하여 모두 20개월로 한다 했는데 1876년에서 20개월이면 1878년쯤 되는데 이때 아직 조선에서는 이렇게 했는데도 조선 내부에서는 이 조약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고 약속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계속 와서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결국은 원선항을 1880년에 가서 개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천항은 1883년 그 사람들은 애 많이 먹었겠네요 속이 엄청 이번 지소미아 사태라든가 이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참 여기를 보니까 뭐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피해의식이네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이고 지금도 피해의식이고 어떤 세미님이 잘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줘서 굉장히 의견 남기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통상조약에서 당시에 지금의 비행기가 있으니까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선박 밖에 없었을 때 항구로 개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필수 조건이죠 항구로 개방하지 않는다는 건 조약을 맺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4관에 대해서 항구를 부산항을 제외한 부산항은 이미 수없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미 개방된 거는 마찬가지고 나머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새로 개설해야 되는 항구 두 개를 개방하는 것이 뭐 주권침해다 불평등이다 그럼 평등하면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개방하지 말아야지 어떻든 지금 제4관 부산항 외에 인천과 그다음에 원산에 대한 계약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김병헌 소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교과서가 피해사관 열등사관 이런 부분이 많이 젖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좀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산업화도 잘했고 민주화도 잘했고 했으니까 이런 피해의식 같은 걸 우리가 빨리 극복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출발한 피해의식 여기서 교육시킨 피해의식 반일감정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형입니다 온통 피해의식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우리 침략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우리 위안부 끌고 갔지 않느냐 노동자들 끌고 갔지 않느냐 전부 현재 진행형이고 이러한 교육 여기서 시작된 반일감정 교육이 지금 한일관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일관계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출발책임이고 또 시원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함께하기가 힘든 사람이 열등의식이라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힘들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 영토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한 나라가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장을 한참 할 때는 일본에 대해서 좀 관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어려워지면서 또 더 일본은 까다로우니까 어쨌든 참 잘 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만 이렇게 시각을 딱 바꾸면 잘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데 충분히 하죠 자신감이 없이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는 자신감은 전혀 없고 계속 과거에 대해야만 이야기하니까 참 우리 앞날이 좀 까마득합니다 얼그레이 님이 참 잘 지적하시는데 앞으로 계속 역사 바로잡기 해 주셔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고 또 김병헌 소장님이 역사 교육도 많이 주변에 펼쳐 주셔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사회도 잘 살지만 한 인간도 삶이 엄청 풍요로워 지거든요 국사TV에도 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사TV도 네 국사TV 아니고 김병헌 소장님이 하시는 건 김병헌TV죠 국사TV 국사TV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강구 하나 드리겠는데 김병헌 소장님이 직접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이 국사TV니까 그거 저한테 자주 이야기해요 국사TV 국사TV에 가시면 더 많은 풍성한 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 국사TV도 방문하셔가지고 구독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안청량권에 관한 네 해안청량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교과서에 보면 일본에게 조선연안에 대한 청량권을 허용하였으며 영사재판권도 인정하였다 영사재판권은 10권입니다 이제 이처럼 강화도 조약에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침략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런 식입니다 교과서 서술이 통상조약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통상조약으로 해서 조선이 어떻게 변했고 일본 관계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계속 강화도 조약을 언급한 이유가 일본이 조선에 침략하려는 우어더로 만드는 책이라는 조약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일관해서 피해사관이죠 우리가 당했다 흑은날 당했답니다 조선연안에 대한 청량권을 청량권도 아니죠 청량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권리가 아니죠 이 조약에 있는 거 약속이니까 특별히 부여한 권력이 아니고 권난이 아니죠 약속이죠 약속 그런데 이 청량을 허용한 것은 자유로의 해안을 청량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였다고 이렇게 교과서에 서술하고 또 이것도 불평등하다 그리고 이거는 영투주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정치경제군사적 침략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 정치경제군사적 침략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은 지금 교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거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냐면 부산은 경제적 이유에서 개방을 했고 원산항은 군사적 이유에서 개방했고 인천은 정치적 이유에서 개방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루몽수리로 이렇게 갖다 붙여버립니다 불평등하다 죽고는 침해당했다 침략의도가 있었다 그 사람들도 힘들겠어 저게 자꾸 당신들 그런데 오간을 한번 읽어보죠 오간은 아까 했던 건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환경, 오도 가운데 연회에 통상하기 편리한 한국 두 곳을 골라 지명을 제정한다 개항시기는 일본역 명치 9년 2월 아까 했죠 20개월 만인데요 그러니까 부산항은 이미 수없이 배가 드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안 측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두 군데 항구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그 입지 조건이라든가 이걸 다 측량을 해야죠 그리고 해저에 어떤 암초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죠 그래야 서로 이렇게 드나들 것 아닙니까? 제7관 조선국 연회도서 도서는 섬이죠 연회나 도서 암초는 종전의 조사를 거치지 않아서 극히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해서 그 위치와 깊이를 살펴서 도지는 지도에 따르는 기록을 제작하도록 허락하여 양국의 선객이 위험한 것을 피하고 안전한 곳을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 측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기술이 없으니까 네 기술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통상조약을 통해 가지고 항구에 배가 입항하려면 연회에 대한 그런 측량이 반드시 이루져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 다음에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맨 먼저 측량을 해야죠 근데 그 측량을 일본 그대도 측량 선박도의 군함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와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 조선은 일본에 와서 측량하지 못했는 거 아니냐 아니 요구를 안 했으니까 못하죠 그리고 요구할 이유도 없고 일본은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조선은 측량 기술도 없고 또 항구는 개방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 급하면 우리가 가서 건물 지어 가지고 하듯이 일본에서는 그럼 우리가 측량하고 항구 계속 이거 하는데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영토주권침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건물에 입주자가 세를 내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계약서야 우리 언제까지 여기에 시설을 좀 하겠다 좋아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서 자제하고 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못 재게 하면 안 되죠 자제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당신이 왜 이걸 재 이거 우리 재산권침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참 문제가 참 보통이 아니네요 그리고 일본 외무성 자료에 보면 그냥 막 지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측량심득을 갖고 왔는데 이게 측량심득인데 외무성 자료를 제가 찾았어요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심득 신득은 요령 주의사항이라는 뜻인데 네 뒷면은 아니고 이면지를 네 말씀하시죠 네 이 측량심득인데 용어가 그 당시에 용어를 해서 일본어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해서 보니까 첫째 측량 2개월 전에 외무성이 미리 보고한다 그 다음에 측량해안은 해안의 지점, 목적, 시작과 종료를 미리 또 정해서 알린다 그 다음에 측량 선박의 이름, 종류, 함장의 이름을 또 보고한다 그 다음에 해군성에서 보고를 해군성에서 외무성을 보고하면 외무성은 부산 외무관원에게 이것을 통보하고 그 해당 관원은 또 조선정부에 보고를 하고 조선정부는 이제 측량할 지점의 지방관에게 또 통보를 하고 그러면 측량선이 해안에 도착하면 측량선에서는 해당 관리에게 공증을 제시하고 우리 측량하러 왔습니다 이게 측량심득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절차는 뭐 아주 체계적이네요 체계적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조선과 일본의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조선은 그때 교통, 통신 모든 게 미비였습니다 지방관에게 하달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겠죠 네 지방관에게 하달이 안 되니까 일본에서는 두 달 전에 모든 걸 마치고 우리 측량하러 왔는데 지방관이 일본군이 측량하러 왔다고 막 그러는 거죠 네 그런 저군이 없는 일 이 벌어지면 지방 일본 선박에서는 우리 보고했다 아주 못 받았다 그러면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조정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런데 그런 충돌이 생기는 것을 이것도 교과서에 실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어떤 자료에 논문에 실려 있는 거 봤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군이 우리 조선 땅을 해안청량이라는 명분으로 침범한 그런 사례가 된다고 교과서에 실어놨습니다 아 이거는 지난번에 국정교과서에 실어놨더라 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조선의 문제가 정보부조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선박이 오면 어떤 선박이 꿀뚝이 굉장히 높고 굵고 높은 선박이 어느 섬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더라 그런데 어느 선박인지 모른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측량신득에 따라서 엄격하게 했는데 조선에서는 통신 이게 안 되니까 지방관들이 이제 일본에서는 부당하게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측량하는 것으로 또 보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개월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4년 뒤에 그 다음에 하나는 7년 뒤에 6년 뒤에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2년이 4년 7년으로 네 76년도에서 80년이면 4년이죠 76년도에서 83년이면 7년이네요 20개월이 7년까지 흘러버린 겁니다 그만큼 시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네 조선에서는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EBS 한국사 제가 이거 수없이 문제 제기했는데 최태성이라고 꽤 유명한 친구입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이 부분 뿐만 아닙니다 이 강사가 뭘 하냐면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몸을 누가 만져? 이건 성추행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해안 측량권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주권을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방송에서 설민석이도 마찬가지고 아니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 손대는 게 아니죠 지금 국왕의 비중까지 했습니다 약속 지키라고 양국 대표가 도장 문제가 크네요 도장을 찍었거든요 서로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했는데 허락도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문제 제기했더니 교육권에서는 문제 없답니다 이게 문제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1873 8년 4월부터 8월까지 개항장 선정 문제로 조선에 대한 무력 시위를 겸하여 군함을 파견하여 동해와 서해안 측량을 강행했다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76년에 이미 강행하겠다 이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왔는데 조선에는 지방 관행에 통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는 거예요 4월부터 8월까지 개항장 선정 문제로 조선에 대한 무력 시위를 겸하여 군함을 파견하여 동해와 서해안 측량을 강행하였다 이 글을 쓴 대학 교수야말로 조일 수호 조교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전혀 못했겠군요 전혀 못했겠군요 전혀 못한 겁니다 이 조항에 의하여 일본군은 측량을 핑계로 조선 연안의 어떤 지점에서라도 일시 상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일본 수준을 조선 수준하고 같이 생각한 거죠 수집된 측량 자료는 군부의 주관하여 지도를 작성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경우의 지도란 향후 조선 연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투에 기여하는 해도 작성이었으면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 연구자들의 수준입니다 거기까지가 제 7관 한번 정리해 주시죠 7관 해안 측량은 당시 운송수단이 선박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항구는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되고 항구는 개설을 해야 되고 항구 개설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서 해안에 측량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항구를 설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선박이 드나들 때 암초가 있는지 해안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해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삽입이 된 것인데 이걸 가지고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나라에 와서 함부로 측량을 한다 이것은 영토 죽군 침의다 라고 이야기하는 현행 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방송 한국교육과정편과 다 똑같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 이 조일수호조규 제 7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원문은 안 읽었습니다 전체 원문 제대로 읽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강화도 조약을 갖고 교과서에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그러니까 제 9관 자유무역에 관한 부분 이거는 조금 짧습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 이거 다 실린 건 아닌데 일부 교과서에 양국 국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을 하며 양국 관리는 조금 더 이해관여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고 해서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조선인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저희들 맘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우리 조선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보면 제 구간을 보면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의 백성들은 각자 임의로 무역하되 양국 관리들은 조금 더 간여할 수 없으며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무역인데 또 제한하거나 막을 수도 없다 혹시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 값을 속여 팔거나 대차료 거물 임대료 이런 것을 물지 않은 등의 일이 있을 경우 양국 관리는 포탈한 해당 상인을 가차없이 잡아서 부채를 갚게 한다 처벌조항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뒷부분입니다 단 양국 정부는 대신 갚을 수 없다 양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서 갚아줄 필요는 없다 이 전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자유무역을 하도록 보장을 해주되 위협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응당한 벌을 내리고 그 대신 양국 정부가 손해난 데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요 네 그런데 이것이 또 주권채배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제 구간은 결국 자유무장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불법행위 시에는 해당 상인에게 또 갚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 다음에 양국 정부는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금 대신 갚아주는 것이고 그 대신 갚도록 하는 것 갚아주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한다는 이런 거죠 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권채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구간을 한 번 더 정리정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간은 결국은 개항장에 와서 양국 상인들은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그 대신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잡아다가 바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돈을 갚거나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대신 양국 정부에서 그 상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돈을 갚아주거나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한참 우리 김병헌 소장님 모시고 역사 바로잡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지금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까지 마쳤고 광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구는 김병헌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방송이 국사tv입니다 국사tv니까 대문자로 써야 된답니다 국사tv 들어가셔서 꼭 구독해 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 대담이 이제 막판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여섯 번째는 강화도 조약의 제 10관 치외법권과 관련 특히 이 부분이 많이 논의가 돼요 치외법권 관련해서 지나치게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교과서 선수로 보면 일본군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 관원이 재판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영사재판권이다 치외법권이다 이것을 인정해줘서 우리나라에 사법권을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저도 많이 배우고 듣고 이것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 중에 하나다 이것은 누구든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식관은 교과서에는 제가 지금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식관을 보면 교과서에는 조선의 항구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일본인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는 일본국 일본에서 재판한다 그러니 이것은 불평등하다 그런데 교과서 제 식관을 읽어보면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있으면서 만약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과 관계되면 모두 일본국의 심리와 판단에 기속시키며 교과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뒤에 부분은 이야기 안 하죠 뒤에는 만약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 인민에게 관계되면 모두 조선관리의 조사 판단에 맡겨서 각각 그 나라의 법률을 근거로 신문하고 판단하여 털것만큼도 덮어주거나 편파적으로 숨겨주는 일이 없이 공평하고 온당하게 처리할 것을 힘쓴다 이건 뭐냐면 우리 개항장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이 재판하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인 범죄자는 조선이 재판하고 그런데 교과서에는 뒷부분을 빼버립니다 뒷부분을 빼버렸네 네 앞에 것만 이야기해서 일본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이 재판한다 불평등하다 이겁니다 문제가 되네요 선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치외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많이 쓰죠 치외법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치외법권이라는 것은 일단 대상이 국가원수를 하든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과 같은 공무원들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소속된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치외법권 대상이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상인들이고 민간인입니다 치외법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없이 치외법권이 말이 되냐고 했더니 이번 교과서에는 치외법권이 두 군데만 이렇게 가로 속에 있고 나머지 다 치외법권에 다 빠졌습니다 성깔 거둡네 자 이제 보면 개항장 내에서 범죄에 대해서 일본인은 일본인 일본관리에게 맡기고 조선인은 조선관리에게 맡기는 뭡니까? 재판 관할권이죠 관할권을 매각에 구분했네요 네 그렇죠 이 북 만약에 이 조항이 교과서대로 지금은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지난번 교과서에는 완전히 치외법권이라고 했으니까 치외법권 조항이고 또 영사재판권 조항이면 조선인도 치외법권 대상입니다 재식권에는 조선인도 되어 있으니까 재식권을 치외법권 조항이라고 한다면 일본인도 대상이 되지만 조선인도 대상이 되고 일본 상인 민간인 조선인 민간인도 치외법권 대상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재식권은 저거는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각인이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치외법권으로 저걸 알고 우리도 그렇게 교과서 배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이 조선인 범죄자는 조선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일본하고 미일 통상조약 맺을 때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의 개항을 요구해서 조약을 맺을 때 미국과 일본의 사법체계가 달랐던 거죠 또 이때는 일본과 조선의 사법체계가 다른 거예요 일본은 나름대로 삼심제니해서 사법체계가 갖춰져 있고 조선은 뭡니까? 원님 재판 아닙니까? 원님 재판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식 짓고 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줄이 틀고 사정없이 내려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체계가 갖춰져서 정상적인 재판에 의해서 처벌되는 처벌하고 처벌받는 그런 나라에서 자국민들이 조선에서 재판 절차도 없이 동원에 꿀 앉혀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국민은 거기 맡겨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안에서만큼은 너희 국민은 너희들이 알아야 이게 재판 가능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저 미개국에 가서 술 먹는다고 처벌하고 그 다음에 여자 손잡았다고 손목 잘라버리고 그럼 우리 국민들 맡겨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너희들 국민은 너희들 재판해라 이렇게 서로 재판 관할권을 나눈 거죠 그렇게 재판 관할권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야겠네요 그렇죠 지혜법권이라는 용어를 쓰면 절대 안 돼요 지혜법권도 쓰면 안 되고 영사재판권도 써서 안 되는 게 영사가 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사가 조선인을 재판합니까? 그러면 제시권에서 그 다음에 영사는 이때는 영사가 설치되지도 않았고 최초의 일본인 영사가 온 것은 1883년입니다 7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영사재판권도 안 맞고 지혜법권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범죄인의 재판 관할권을 규정한 것이지 영사재판권도 아니고 지혜법권도 아니다 그런데 조미조약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미조약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하고 미국하고 미일하친조약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만약 조선이 이후 법률과 앞의 내용은 아까 제시권하고 같은데 좀 더 복잡합니다 나중에 맺어져가지고 아주 자세하죠 만약 조선이 이후 법률과 심판하는 법을 개정하여 미국에서 볼 때 미국의 법률 및 심판하는 법과 서로 부합하면 즉시 미국 간원이 조선에서 심리판단하던 권한을 회수하고 이후 조선 경례의 미국 인민들을 곧 조선 지방관의 관할에 기속시킨다 이렇게 조미조약에서는 이렇게 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의 이런 사법체계라는 것이 도저히 문명국가로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되죠 결국 1894년 가부개혁 때부터 사법권이 자꾸 발전을 하죠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네 구한말이란 이때 그렇죠 사형이 사사로울사자 사형 사형이 행행하는 때였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사또가 너 너 너 어느 안전일을 거짓말하냐고 또 때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 국민을 맡겨놓지 않겠죠 당연히 이것은 재판 관할 건의 문제지 이거는 체법권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교과서에서는 영사재판권이라고 쓴 교과서가 여섯 군데 그리고 영사재판권하고 영사재판권과 괄호해서 체법권 쓴 교과서가 두 군데입니다 지난번 교과서에는 다 체법권이라고 써놨어요 많이 개선이 됐네요 제가 이걸 수없이 문제제기했더니 이나마 이렇게 되는데 이 영사재판권도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이 교과서에 동화출판사 아 비상이구나 영사재판권 교과서 옆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국제법에서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권리 이게 영사재판권입니까 이게 체법권 아닙니까 이게 영사재판권과 체법권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교과서에 쓰는 거죠 지금 저기서 지금 국사교과서 중에서 가장 시장점율이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번 교과서는 아직은 제가 자료를 입수 못했고요 지난번까지 지난번은 미련하고 비상교육 천재교육 이 세 개가 아마 미련이 제일 높았죠 지금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객관성을 봤을 때 이번에 미련 같은 경우 동화출판사 정말 문제가 심각한 그런 교과서죠 미련하고 동화 같은 경우 동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진입한 시마스 시마스 그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시마스 그 다음에 헤넴 에듀 그나마 좀 특이하게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객관성 애를 썼더라고요 이번에 지학사가 옛날에 한참 지학사는 지학사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별 차이도 없습니다 과거에 또 우파 교과서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던 전활도 있고 교학사 교학사는 완전히 교학사는 아예 교과서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지학사는 지난번 교과서에서 제가 조사한 바라는 오류가 상당히 가장 많았던 그런 출판사 중에 근데 문제는 어느 교과서 할 것도 없이 이러한 왜곡은 똑같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국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사라는 것이 공공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표가 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겠네 그렇죠 그게 부모들만 애 같아겠네 부모들이 책 봐도 모르고 부모들이 네 그리고 이야기하면 제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은 자격이 없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이제 제 10강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게 실리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치외법권 문제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외법권은 기본적으로 영사재판권도 치외법권도 해당상이 없다 조선 개항장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 범죄자는 조선이 재판하는 누가 재판하느냐를 정한 재판 관할권에 문제 관할권을 정한 것이지 영사재판권도 치외법권도 어느 것도 아니다 만약에 치외법권이면 식관에 있는 조선인도 치외법권 대상이 되는 또 영사재판권 주항이면 조선인도 영사의 재판을 받는 그런 마련되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가장 잘못 가르친 그리고 또 이것은 일본에게 피해당했다 사법권 침해당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뭔지도 수없이 문제제기했는데도 겨우 치외법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논문도 쓰고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은 초등 교과서 왜곡 문제를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 교과서에도 이것이 초등학교 교과서 작년부터 사용한 국정교과서 초등은 국정이니까 초등 국정입니다 초등 국정입니다 초등 국정입니다 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인 까닭 알아보기 이렇게 됐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인 까닭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인 까닭 알아보기 뭐 이건 내용 앞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조선의 일본과 체계란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조선의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 3 나오는데 1관은 1번은 제 1관이고 2관은 2번은 해안청량이니까 7관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죄를 지어도 조선 정부가 심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게 10관 치해볼 건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뭐 1은 조선이 더 이상 청에게 보호받는 데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해하여 청이 조선을 간섭하는 것을 막고 일본의 침략을 더욱 쉽게 만들려는 뜻이 숨어 있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해안을 관측해 정보를 얻는다는 것과 이를 구실로 군왕과 같은 배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 집필자인데 수없이 제가 다른 것도 문제 제기했지만 졸소조교 12개 조관을 보내주고 왜 불평등하고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지 설명하라고 왜 불평등하는지 설명하고 왜 제 1관이 이런 뜻으로 설명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 다음에 또 밑에 해안측량권이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해라고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답이 안 옵니다 그런데 2학기 작년 2학기 때 이것이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오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옮겨지면서 이 페이지를 빼버렸습니다 답을 할 수 없으니까 이 페이지를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여기 교과서에 이름 싫은 사람이 뒤에 감순이 뭐니 해서 이름 싫은 사람이 76명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교과서 지필하고 뭐 여기 보면은 연구진 지필진 검토진 심해진 감수진 발행협조 이 많은 이런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교과서를 엉터리로 만들어놨습니다 12군데는 틀렸고 제가 지적을 해서 세 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던 곳으로 연무당이라고 되어 있죠 연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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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제시하라고 여기에 이 포가 겟틀링포거든요 이게 어지라고요 겟틀링포 네 네 네 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겟틀링포 이 겟틀링포가 그때 우리 조선의 협상단을 위협했다고 하는데 이 겟틀링포는 위협하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중간에 협상이 결렬됐을 때 구르다 기오다과가 나는 돌아가겠다고 만약에 위협했다면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걸 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구르다 기오다과가 나는 가겠다고 하면서 남긴 한 말이 뭐냐면 이 협상이 이제 결렬이다 이 협상만 제대로 됐으면 이 겟틀링포 다 주고 가려고 그랬다 신식 무기 이것을 당신들에게 주고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무산됐다 나는 간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숨어서 협상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일 날 2일 날 협상이 타결돼서 도장 찍고 3일 날 전식을 하고 그때 이 겟틀링포 네 문 중에 한 문을 줍니다 조선에 주면서 실탄도 삼천발을 주고 이것을 끄는 전차 전거 앞전자 수레차차 전차도 한 개 주고 사격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줍니다 이제 그리고 이외에 일본에서 갖고 온 신원대감으로부터 저 밑에 말단 직원까지 선물을 다 목록을 해서 다 줍니다 그 사람들 그런 거 잘 하죠 선물을 잘 주고 그때 구르다 기오다 가 승선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서로 축하할 일일 때는 예포를 쏜다 우리가 선박에서 스물 한 발 예포를 쏠 때 조선에다 썼으면 좋겠다 했더니 신원대감에 좋다 우리도 쏘겠다 그때 우리나라의 예포의 시작입니다 하하 그때 이제 홀수로 내려오죠 스물 한 발 열아홉 발 스물 한 발 열악 발 열악 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스물 한 발 쏘지 않습니까 예포를 스물 한 발 쏩니다 네 그때 이 예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 이 사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열무당으로 바뀌고 그 뒤에 그 빼버리고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과서에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번에 역사익을 좀 해 나가다가 나중에 국가가 못하면 그냥 민간에 좀 이렇게 지원자나 이런 후원을 받아가지고 팀을 조성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표준화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표준화를 만들면 요즘에는 웹 같은데 그 부분에 띄워놓으면 그런 게 불가능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뭐 국가가 그걸 못해 주니까 국사편찬위원회도 믿을 수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이걸 범국민운동으로 그걸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환 그 다음 중학교 교환 고등학교 교환 해가지고 표준화를 해 놓고 이제 그거를 위키피디아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편집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실이 대해지게 되면 그걸 수정 보완하고 수정 보완한 기록을 계속 남기는 거죠 큰 비용이 내가 안 들 것 같은데 그거를 예를 들면 그 한번 팀 같은 게 조직되면 비용 같은 거 염출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통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되면 맨 뒤에다가 후원자 기명 성명까지 쫙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딱 올리면 그것도 좋은 방법 그냥 굳이 내가 볼 때는 국가가 해달라고 그렇게 하려면 무슨 뭐 누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민간이 아는 거예요 민간이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교과서는 강화도주의학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고 초등학교 교과서는 아이들 교과서에 12군데 이상이 틀려가지고 또 3페이지나 제가 지적한 거 빼버리고 사진도 빼버리고 여기도 사진 이름도 틀리고 심지어 이 교과서에 넣은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는 사진을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 취임하는 사진을 실어놓고 초대 대통령 사진 캬 취임 사진이라고 해놓고 그런 엉망입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좀 과격하질지는 모르지만 난장판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이야기는 기나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좋은 그거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좀 해나가다가 나중에 이게 좀 무르익으면 그렇게 해야겠네 표준안을 날아보고 해달라고 할 게 아니고 그냥 조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원자들도 골드, 실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웹이니까 웹에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또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수정보안을 할 수 있죠 수정보안을 해서 축적을 시키면 돼 축적을 시키고 다 기록을 남기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 아버님들이 방송을 보시면 참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나 그런데 오늘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또 민간이 또 나서야 이런 걸 바꿀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방송 마치시고 국사TV를 들어가시면 또 김병헌 소장님이 평소에 하신 부분들이 또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는 뭘 따르시렵니까 다음은 오늘 총론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음은 강론 중에 조율수조규 부록과 무역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고 거기에도 오류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다루도록 하죠 다음은 강론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시청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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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